다음 코너입니다. 이게 하이라이트예요. 사실 지난 종목에 점검을 할 텐데 셀트리온 헬스케어 저희 코스닥의 개인들이 많이 매수함 제약바이오 주 가운데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익이 낮고요. 15.9% 그리고 이상료 전문가의 종목 지운 귀 기울이시는 분들 지금 팬들고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어서 곧장 하해드리면 일단은 우리가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면서 상징적인 의미를 조금 보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 계속 드립니다. 결국에는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무너지면 코스닥이 무너지는 거고요. 코스닥이 무너지면 바이오가 무너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바이오의 기대 심리 자체가 지금 시장에 상당 부분 투여가 되어 있거든요. 2018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기업 한계를 꼽으라면 결국에는 바이오입니다. 그러면 그 바이오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중에서도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그만큼 상징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된다. 빠질 때마다 꼭 지켜보셔야 된다는 의미. 다시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빠질 때마다 축하드립니다. 함께 하신 분들 빠질 때마다 추가 매수 관심권입니다. 오늘 몇 종목이에요? 오늘 두 가지 종목인데요.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오셨어요? 빨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우리가 이제 저번 주 토요일 날 방영을 했던 알 함브라의 궁전의 추억. 그게 현빈 씨하고 우리 박신혜 씨가 출연한 드라마인데 실질적으로 스튜디오 드래곤의 남자친구도 이 회사에서 제작을 한 겁니다. 결국 많은 드라마를 지금 현재 제작을 하고 있고 다른 미디어 콘텐츠랑 조금 다른 것은 이 회사가 드라마에 특화된 업체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런 부분 자체가 현재는 중국 수출에 대한 가능성. 저는 가능성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가능성이 분명히 존재한다. 그렇게 보고 요기업에 대한 매수를 한번 해보겠고요. 매수가는 현재 이제 9만 9천 원인데 8만 9천 5백 원에서 9만 원대. 그래서 매수가를 8만 9천 5백 원에서 9만 원으로 잡아드리겠고. 8만 9천 5백 원에서 9만 원. 8만 9천 5백 원은 9만 9천 원이고요. 그리고 손질가는 하단에 있는 9만 5천 9백 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수가가 너무 넓지 않나요? 8만 9천 5백 원에서 9만 9천 원에서. 8만 9천 원은 9만 9천 원이니까 500원 차이죠. 아니죠. 8만 9천 원에서 9만 9천 원이면 만 원 차이죠. 죄송합니다. 이 호가 500원 밑으로 9만 9천 원에서 그 밑에 9만 8천 5백 원까지.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스트리오 드래곤. 역시 종목 이름은 스트리오 드래곤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건 종목 이름이에요. 두 번째 종목은 처음으로 오늘 콘텐츠 종목 얘기해 주셨고. 두 번째는 대북주 한 개를 조금 골라봤는데. 아까 대북주 가운데 하나 추천해 달라고 문자메시지에서 아까 있었어요. 일단은 현 시장에서 우리가 대북주 중에서는 가장 먼저 갈 수 있는 것은 앞서서 우리가 철도주라든지 이런 부분 경업주가 우선이 될 수 있고 대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그 후발주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현대중공업 계열의 전력 설비, 유지 보수, 관리 이런 부분의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나 철도에 대한 공동조사가 진행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철도를 움직이려면 전기가 필요해요. 그러나 그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인데. 이 기업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제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한 가지만 딱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할게요. 여기 한번 보시면요. 현대중공업 지주가 보이고요. 현대일렉트릭이요. 그러면 현대중공업 지주에서도 우리가 밑에 보시면 아산재단, 아산나눔재단이라고 있습니다. 아산재단은 뭐냐 하면 고정주영 회장이 만든 재단입니다. 그리고 밑에 아산나눔재단은 현대중공업 계열의 거기 정주영 회장의 아들들이 재단을 만든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재단이 보유하고 있다는 건 북한과 관련될 확률이 대단히 높다라고 하던 거거든요. 이 아산재단 자체를 북한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게 보면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한 앞으로의 사업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이런 북한과의 이슈 자체가 주가적인 부분에서의 반등 탄력을 좀 더 보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하단에 있는 2만 5,700원에서 2만 6,200원, 손질가는 하단에 2만 4,7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북주 아까 해결은 되셨을 것 같아요. 문자메시지. 강연에 있으시더고요.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네, 맞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12월 15일 오후 1시에 성남아트센터 사무동 컨퍼런스 1층에 임역 1번 출구를 넣으시면 되고 무료니까 많이 넣으셔가지고 좋은 기법, 좋은 종목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로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으로 이상로의 새빨간 투자,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